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표현은 애매합니다. 여기에서는 수천여선호기제 또는 순결선호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기제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는지 여부가 수천여선호에 대한 적응가설이 쟁점입니다. 이 심리기제는 어떤 여자가 수천여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천여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더 선호하게 됩니다. 남자가 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적응가설에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정조선호기제 또는 바람기혐오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기제가 남자에게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임신하면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셈이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또 손해를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아주 싫어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자를 걸레라고 부르면서 경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선호기제가 이미 진화했는데 수천여 선호기제가 추가된다고 합시다. 수천여 선호를 위한 뇌회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과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남자의 번식에 기여할까요? 수천여라는 기준은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현존 원시사회에서는 초경 이후에 몇 년만 지나면 다들 처녀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사냥채집 사회를 이루며 살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처녀성을 결혼의 조건으로 다는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에 소학과 대학생이 배우는 위상수학 문제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수천여 후보들 중에 누가 진짜 수천여인지 알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특히 여자는 자신의 성경험을 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녀막은 여자마다 생김새가 다양하며 심한 운동으로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수천여를 선호하는 정도는 문화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천여 선호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과 어느 정도 충돌합니다. 문화나 학습의 영향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정조 선호기제가 진화했기 때문에 결혼의 맥락에서 여자가 걸레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수천여 선호기제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의 맥락에서 수천여가 아니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ritical 절대적이고 축제에 którzy의 맥락에 가질 것 같습니다. Co-op